행복의 내비게이션. 오늘 듣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순서지에 본문을 인쇄를 해놨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홍도가 들어가겠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잃고 죽으면 다른 열매를 맺느라. 오늘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들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목표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걷어들이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뿌립니다. 가끔씩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해요. 작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삼일이 날아서 끝나. 또 공수표가 돼서 새해를 맞이해요.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이라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어들이는 것은 보람이요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것을 가꿔야 됩니다. 때때로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심은 씨앗들이 쓸려갈까봐 걱정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햇볕이 너무 많이 비춰서 비가 안 내리니까 가물어서 내가 뿌린 씨앗이 말라 죽을까봐 염려가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어내야 비로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원해요. 편안한 것만을 원해요. 그냥 주어지는 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이것만을 원해가지고는 열매를 얻게 어려워요. 행복을 만들게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잘 견디어내야 돼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지만 자만하지 않아야 하고 겸손하게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결과적으로 열매라는 아름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라를 심으면서 새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나무를 보는 사람은 소숙한 사람이요.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열매가 없지만 씨를 심으면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열매만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과정이 아름답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을 주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새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에게 열매는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씨를 뿌려놓고 물을 줄 때 짜증을 내고 폭풍우가 일면은 호만 분노를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과정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정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은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실망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씻는 길을 원하고 그 씻은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가꾸고 이루고서 정말 행복한 바닥을 통해서 행복의 열매들이 얻어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연어를 딱 볼 때 연어의 배 안에 3,000개의 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3,000개의 알을 부활시킬 때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부화가 돼가지고 바다를 파헤어치우는 아닙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붕어는 한 번 알을 가지면 3,000개에서 6,000개의 알을 갖는데요. 그러니 이 붕어가 얼마나 많이 번식할 수 있습니까? 알을 볼 때는 별로 희망이 없지만 그 알에서 깨어나는 열매를 볼 때 얼마나 많은 행복이 찾아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수박을 먹기 위해서 수박을 잘라요. 그때 거기에 박혀있는 까만 씨들어요. 그 씨가 있어야 열매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계량수박이나 씨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숨겨져 있는 씨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국아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의 열매를 얻으려면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낮은 자,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경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분이 이 천하비 천한 땅에 내려오시는 것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떨어지신 거에요.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경손한 자로서 일생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소식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가장 아래에 있어요 바다는. 그러나 이 바다는 계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전부 다 품어요. 전부 다 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넓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방화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품을 수가 없어요. 저 산복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다른 물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이 바다는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들어올 때 다 품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에요. 낮은 곳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로 모든 것을 품음으로 발명하 성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따지지 않은 것이. 금요한에는 우리 실버가족 어르신들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성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겸손한 자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는 내가 뭔가를 주고 싶어요. 겸손한 자는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있는 자는 한 번 만난 곳으로 끝. 그 다음에 만나기 싫어요. 또 연락이 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맘이 싫어요. 왜 그렇죠? 교만하고 자만한 자는 남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묻는 자리에서 행세를 해야만 존재하는 자에요. 떨어져요. 금년 한 해는 떨어지는 애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러나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행복의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바랍니다. 하늘에 미라에 떨어져서 나무 불어다니면 날아가는 새가 쫙 먹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울면 날아가서 어디론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 미라는 땅에 파묻혀서 감추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움트는 새싹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에요.